아 이게 이정도 밝기가 좋은데 아 이거? 음 이거? 이거 하자 조명! 와 여기 양초가 들어있구나 아 나 이거 몰랐지? 여기 막혀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작은 촛불이 들어있었어요 아 저만 몰랐나요? 약간 지니야 하면 노래 틀어줄 거 같은 지니야 아 이거 우리집은 지니 아닌데 뭐더라? 헤이클로버? 헤이클로버 이런 부르지도 않았는데 얘네들 자꾸 찾아오잖아요 아 라라님이 지니야에서 저희집 지니가 대답함 아 정말? 어 너무 신기하다 지니야 또 뭐더라? 시리야 시리야 헤이 믹스비 여러분들 거 다 킬라고 안돼 제 시리가 대답했어요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아 잘했다 그만 아니 라라님이 시리 불러서 승방 꺼졌어요 어머 시리 불러서 승방 꺼졌어요 아니 어머니 엄마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그러게 켜지기도 하는구나 진짜 걸었다구요 제시리 아니 전화 걸려서 엄마랑 전화했어요 진짜 걸었어요? 어머 어머 죄송해요 그게 될 줄 몰랐어 으악 진짜 전화 걸렸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 그거 왜 음성인식 음성인식 아니고 아 너무 웃겨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폰은 조용한데 여러분들 폰이 난리네 방금 덕분에 엄마랑 전화하고 왔어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원로 하다 벼랑 간 엄마와 통화하면서 효녀 됐나 제법 멋있어요 제법 멋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축 생방도 보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멋있었고 네 그리고 도움말 너도